무슨 공약을? 뭐 어떤 걸 어떤 걸 원하세요? 일단은 지금 섹시 댄스가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들! 우리 1위로 가면 여러분들이 뭔가 또 다른 거 없이 원하는 거 한 번 가보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? 간장샤워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간장샤워 간장샤워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렇죠 아 우리 완전히 별풍 100개 감사합니다 완전 좋아 잘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떡춤을 클럽 잘 안 가서 떡춤을 잘 못 클럽은 안 가는데 안 가는 건 알아요 저희는 유행을 앞서 나가는 거 네 다 알고 있어요